한국영화아카데미 한국영화아카데미에선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뽑혀 들어오는 걸까요? 일단 지금 재학생들 한번 살펴보면 영화과 나온 사람도 여러 명 있고 다른 분야에 있다가 온 사람도 덜어 있습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 참 사연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들의 공통점이 있을까요? 네, 무엇보다도 첫째는 몇 년 해보다가 힘들면 그만둘 게 아니라 정말 영화만이 내 길이다 영화에 목숨을 걸겠다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한국영화아카데미에서 요구하는 세 가지 인재상 중 첫 번째 조건인데요 그만큼 영화에 대한 열정과 끈기를 중요시한다는 것이죠 그럼 아카데미가 원하는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일까요? 네, 바로 인간과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있는 가입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곳인가 하는 것들이죠 결국 장편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뽑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는 시선과 생각을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기만의 개성을 가진 사람인데요 이미 유명한 영화를 비슷하게 따라 만드는 게 아니라 세상에 둘도 없는 오직 나만이 보여줄 수 있는 자기 색깔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시나리오 단계부터 거치게 되는 많은 크리틱에서 정말 세찬 독설들이 쏟아지는데 그럴 때마다 상처받고 흔들리기 쉽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에 끝까지 자기 색깔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결국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2014년 한국영화아카데미에는 정말로 단단해질 각오가 되어 있는 분들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준비 되셨나요? 그럼 여러분 한국영화아카데미에서 꼭 만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